어떤 게 나올까요? 랜덤 카드 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우와 설화 나왔다 설화 마이 멜로디 오 와 이 카드 너무 귀엽지? 우와 피키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도 만들고 싶어 포켓몬빵 도안에서 4천명의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우리 오키님들을 위해 새로운 신상 도안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고정댓글에 구글링크 남겨놓았으니까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만들어봐요 아 그리고 폼 배경화면 사이즈도 올려놓았으니 저랑 같이 커플 배경화면 해요 저는 설화로 해놨어요 설화께 너무 귀엽고 예쁘게 나와서 오 나도 할래 근데 이번 판 도안 정말 미쳤다 마저 일로 깡패야 너무 의도 받은 것처럼 너무 귀엽게 만들어주셨어 우리 디자이너님 최고 여러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너무 예뻐 이건 무조건 눌러야돼 맞아 만드는 법 알려줘 피키야 좋아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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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만드는 건 간단해 도안을 프린트한 뒤 카드만 테이프로 코팅해주고 슉슉슉 착 잘 붙여야돼 테이프로 다 붙여줬으면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다 잘라줬으면 벌써 카드가 완성됐죠? 이제 봉투만 접어주면 되는데 봉투를 접고 선 따라 봉투를 다 접어줬으면 이 풀 붙이는 부분에 풀을 발라주고 탁 붙여주면 짜잔 봉투까지 완성 와우 만드는 것도 정말 쉽다 맞아 그리고 귀여워 비키는 쿠름이랑 합체됐어 쏘러는 마이 멜로디 머리띠 했어 텔러는 시나무를 탔었어 귀여워 샤주는 보너스야 제 랜덤 카드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오! 시나무를 카드 보관할 때 꿀팁이 다이소가니까 이런 홀로그램 투명 종이를 팔더라고 반짝반짝 예쁘지? 이 안에 넣어주는 거야 예쁘지? 반짝반짝 근데 무료 도안 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귀여운 것 같아 우리 캐릭터 만들어주신 디자이너님이 재능 포텐 터진 거지 나 정말 존경해요 우리 디자이너님이 진짜 열심히 만들어주셨으니까 우리 오키님들 친구들한테 배경화면 공유 많이 많이 하고 많이 많이 써주세요 꼭 써주세요 좋아! 이제 이 카드로 더 재밌는 게임을 할 거야 더 재밌는 게임? 뭔데 뭔데? 그건 바로 손톱 여보세요? 나는 이승가 카드왕이 되는 미션을 하게 된다 꼭 성공해서 카드왕이 되라 네? 카드왕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끊겼어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카드 한 장씩 획득할 수 있다 모든 카드를 다 모으면 진정한 카드왕이 된다? 진정한 카드왕? 좋아 진정한 카드왕이 될 거야 이게 뭐야 엄청나다 이 실들은 저 끝엔 뭐가 있지? 이 레이더망을 피해서 가면 저 카드를 얻을 수 있단 말이고 좋았어 나 이거 잘해 자신 있어 통과했다 예스 좋아 이제 이 카드는 내꺼야 어떤 카드가 들어있을지 오바키 누나 구름이네 좋았어 이제 카드 하나 완성했다 이제 남은 카드는 3개 다음은 컵쌓키다 나 컵쌓키 잘해 제한시간 20초 안에 컵쌓키 363을 완성하세요 좋았어 한다 시작 완성 과연 결과는? 19.54 간만의 차이로 성공 카드를 획득했다 이번엔 누구지? 사라 누나다 켁켁키 귀여워 토끼 켁켁키 두번째 카드도 완성 좋아 두번째 카드도 모았고 다음 미션은 어? 어? 시험지인가? 뭐지? 문제인가? 초성의 버거 음식 이름을 맞추세요 아 나 잘해요 깨끗해 시작 햄버거 예스 비빔밥 예스 이건 뭐지 버블티 정답 라면 이거야 쉽지 이건 뭐지 갈비찜 오 나 다 맞췄다 키드도 다 맞췄어 깨끗해 나 다 맞췄다 깨끗해 오 카드다 어떤거지 오 텔라누나 카드야 텔라누나 카드 랜덤 카드 택득했다 세 장까지 모았으면 이제 다음 좋아 마지막 한장 남았어 이영캐도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했군 박세인 누나 마지막 관문은 나 대왕 박세인을 이겨야만 통과할 수 있다 하하하하하하 누나를 이기라고? 뭘로 이기면 되는데? 이름하여 악마 박세인을 웃겨라 악마 박세인을 웃겨라 지금부터 3분안에 나를 웃기면 성공? 3분안에 해 30초안에도 웃길 수 있지 캐캐캐 쉽지 않을걸? 기억해 나는 악마 박세인이라고 아무리 악마여도 이건 힘들겠지 캐캐캐 뭐하는거야? 한방에 웃겨주지 2분 20초 남았다? 하나 둘 셋 에이 캐캐캐 이게 안웃겨? 내가 그럴줄 알았다 그렇게 1차원적인걸로 날 웃길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어? 에이 이게 안먹히다니 그럼 방구 먹으면 뿡뿡 에이 방구 먹어라 어? 웃기라니까 왜 방구를 먹여? 하나도 안먹히네 목마르니까 난 물이나 마실게 에이 에이치 에이치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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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이 나네 하하 에이 어허허허허 뭐야 방심하다가 훅 들어갔네 하하하하 하하 자존심 상해 저런 1차원적인거에 터지다니 아 종이코에서 웃었다 이겼다 이 말을 못질렀다 극극하 약속대로 차 여기 카드 이야 나이스 와 드디어 카드를 담았다 마지막 카드는 과연 뭘지 오 우와 샤샤다 와 샤샤야 반갑다 오 샤샤 우와 다 모았어 드디어 4개의 카드를 다 모았다 오리온 모든 카드를 다 모았구나 최후의 카드왕이 됐어 잘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샤샤 마이비키 카드왕 되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샤샤